만나면서 결국 잠잠해졌습니다. 워렛 미시의 뒤를 잇는 주인공은 바로 조지 클루니입니다. 조지 클루니 역시 줄리알 로버츠, 니콜 키드먼, 르네젤 위거, 루시 리우 등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하고만 스캔들을 일으켰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상대 여배우 중 그의 바람둥이 기지를 탓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조지 클루니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스타는 러셀 크로우. 그 역시 조지 클루니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여배우하고만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셀 크로우와 사랑에 빠졌던 여배우로는 맥라이언, 니콜 키드먼, 제니퍼 코넬리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요. 재밌는 차이점은 러셀 크로우와 만났던 여성들은 그를 기억조차 하기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결혼해 아들을 출산한 러셀 크로우의 바람끼가 이번에는 잠재워질지 궁금해지네요. 반면 존 트라블타는 다른 남성 스타들이 스캔들이다, 이혼이다 하며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8년째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렌 비티가 아레트 베닝을 만나 아름다운 결혼생활에 정착한 것처럼 조지 클루니와 러셀 크로우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길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전재함 씨,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차세정 기자가 전해드린 문화립부터 말이죠. 해외에서는 이미 반지의 제왕으로 뉴질랜드가 엄청난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만들어놓은 세트장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관광 단지가 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스라엘 씨였습니다. 네, 연예가 좋습니다. 함께 보시죠. YMCA는 청소년 모니터가 선정한 좋은 프로그램과 나쁜 프로그램을 지난달 23일 발표했습니다. 3차에 걸친 심사과정을 통해 결정된 좋은 프로그램에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을 진솔하게 그린 KBS ETV의 반올림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윤도현의 러브레터 그리고 KBS ETV의 도전 골든벨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시청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난 11일 중국의 대표 스타 장쯔희, 유덕화 금성무 씨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새 배우들에게 취재진의 관심은 집중되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장쯔희 씨를 비롯해 금성무, 유덕화 씨의 모습도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앞으로도 한중문화 교류회장이 더욱 넓어지길 기대해봅니다. 1, 2, 3, 사랑해요 저는 기분이 참 남다리인데요. 각자 색깔이 있는... 열정적인 섹시가이 B, 발라드의 왕자 성시경 그리고 유쾌한 합동 DJ DOC와 함께 특별한 공연을 펼치자고 합니다. 그럼 고수로 이렇게 여행을... 8월 27일과 28일 연세대 노천국장에서 열리는 8월의 마지막 휴가에서 B, 성시경, DJ DOC와 함께 환상적인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장 독립투사이며 민주화 인사인 장준하 씨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져 무대에 오릅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신념을 만날 수 있는 감성 로드 뮤지컬 청년 장준하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연애 가진 게 잘 보셨습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올림픽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다음 주에는 시원한 우리 금메달 소식과 함께 밝고 희망찬 기분 좋은 소식만을 전해드리고 싶은 바람입니다. 주말 저녁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누가 뭐래도 너를 사랑해 그게 바로 중요한 거야 뒤돌아 봐도 너를 이해해 그게 바로 중요한 거야 오늘 밤에도 잠 못 들 것 같아 네 모습 아직도 잊지 못했나 모든 걸 버려 그리고 여기 내 사랑을 너에게 보내 그래 난 내 눈물은 아직도 너를 자자했네 그래 난 눈물을 닦아내고 널 위해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고 진실로 가슴으로 그래 난 나의 마음에 너 말고 아무로 것도 없어 내 삶에 넌 한숨 있고 날 속이고 너에게 했던 말들 있던 니 가슴 아프게 할까봐 오늘도 눈물로 살아나 너와의 추억은 아직 날 떠날지 모르는데 I wanna be love 영원히 너만을 위한 나의 노래 너의 슬픔은 또다시 건네줄 이별의 아픔은 오늘도 내일도 내 맘의 눈물로 또 다른 사랑은 없어라 내게는 너만이 병, 아픔은 내가 날 가져갈 또 눈물을 흔들리지마 지켜진 내 맘은 감추겠고 널 위한 미소를 꺼낼게 널 위한 기도 너의 길로 이제는 보내주는게 누가 뭐래도 너만이 믿어 그게 바로 중요한 거야 거짓이라도 지난 일인걸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누가 뭐래도 너를 사랑해 그게 바로 중요한 거야 뒤돌아봐도 너를 이해해 그게 바로 중요한 거야